아 이제 제논템 다 팔자 이게 끝인가 자 가격을 한번 볼까요 이드 에너지 체인 아 이런건 얼마나 받냐 없네 아이템 가격에 아 아니구나 두개가 있네 아 공뎀뎀이라 아 이따 좋다 애매하다 100, 154인데 딱 봐도 8월 23일 9월이 없네 아 무기도 파는거 빡세겠다 아 9월이 없네 아이씨 이거 만드는데 200억 넘 200억이 뭔소리야 200억이 뭐야 한 4,500억 썼을걸 괜히 22성 한번 재미있어서 한번 찍어보려다가 노작 있어가지고 많이 썼던 기억이 나네 아 대충 팔자 한 120억이 올려 이추 보공 럭인데 아쉽네 다음 탈벨 비쌀걸 탈벨 10성이여 알트에어벨트 탈벨도 한 백옥은 받지 않을까 음 130 한 130쯤 팔면 되겠네 적절한 가격인거 같네 137 팔아요 이것도 내가 10성 숙지하놨나 아닌가요 아 이것도 개선해봤던거 같은데 966에 애들 두줄이긴 한데 40억이야 가을시 3 한 35억점 일단 해두면 되잖아 아 이것도 40억 넘겨주고 샀을텐데 그냥 빨리 맞추려고다가 아이템 다 좀 과하게 주고 샀어 어떻게 보면 음 음 택수가 없어 42억 재밌네 다 가을시 장난 아니네 빨리 팔고 싶은데 한 29억쯤에 올려놓으면 좀 빨리 빨리 흘려나 랩스 파이덱 패드로 이것도 내가 칙착한건데 30이 30 선인거 같네요 그죠? 30에 팔기 좀 아까운 느낌이긴 하네 30억에 팔자 그냥 30억에 팔자 마지막에 큐브값만 해도 10억을 넘게 썼는데 아 이거 100억 100억 넘게 주고 샀는데 근데 그때는 20성이어가지고 50억 한 50억정도 받을거 같은데 한 50억정도 받을거 같은데 한 50억정도 받을거 같은데 10억정도 받을거 18성이긴 한데 60 유니크 도줄 60 50 50해 50 50으로 가자 50 숄더 50 50 70 70까지 올라가긴 좀 오버 같은데 50 50 50은 넘어야될거같고 65 65 65 해놉시다 60에서 65는 받아야 될거같애 아 가엣이 낮네요 105에 70 다 주고 이 난데 가엣이 낮아요 30억 못 넘길거같애 일단 한 25억정 할까 한 20에서 25억정도 한 20에서 25억정도 팔면될거같고 아니다 아 이거 얼마주고 샀더라 예전에 과감하게 에라 모르겠다 주고 샀던 기억이 났는데 아 이게 80이네 한 90정도 할까 90 90 90 90 해놉시다 보후 엠블렘 90 얘도 토탈 얼마냐 젠온템 세팅 정리 금액 얼마 안되네 616억 얼마 안되는군요 사실 실질적으로 생각보다 금액이 얼마 안되네 음 어쨌든 젠온템 세팅까지 다 해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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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